그렇다면 현대 대결 구도와 양상은 어떨까요? 현대자동차와 대한항공의 표대결 상황을 점검하고 전망해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먼저 현대차와 엘리엇의 대결 전망은 어떻습니까?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속속 현대차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대차가 점차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모습입니다. 양대 글로벌 자문사인 글래스 루이스와 ISS는 엘리엇이 제안한 현금 배당안에 보시는 것처럼 반대를 했고 현대차의 제안에 찬성했습니다. 다만 2사 선임안건을 놓고 글래스 루이스는 현대차의 제안에 모두 찬성했지만 ISS는 현대차와 엘리엇의 제안을 일부씩 수용하는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현대차의 지분 40%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들 중 일부가 ISS의 권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가 자문사와 주주들의 마음을 여는 데 성공한 걸까요? 주주 친화 정책 그리고 중장기 발전 계획 등을 제시한 현대차에 점차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다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현대차도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돼 행보가 주목됩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국민연금에 자문을 해주고 있는 ISS와 기업 지배구조원의 의견입니다. 지배구조원은 ISS와 달리 현대차의 사회이사 선임안과 현금 배당안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한항공 상황도 좀 살펴보죠. 주총 핵심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이사 안건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 회장의 연임은 현재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조 회장의 연임을 위해선 주총에 참석하는 주주의 66%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대한항공은 의결권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분율 11%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연임에 부정적인 가운데 대한항공 일부 직원들도 연임을 반대하고 나서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참여연대와 민변은 연임을 막기 위해서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표 대결을 벌이는 위임장 대결을 추진하고 있어서 조 회장의 연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네, 표를 끌어모으기 위한 회사들의 각축전이 펼쳐지겠군요. 공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